2, 3, 우즐라이크 2, 3, 우즐라이크 안녕하세요 우즐라이크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? 설날이요! 네 벌써 2023년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정이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네 요즘 날씨가 엄청 춥던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네 그럼 남은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 우정아 우정회 안녕 까치 까치 설날